조금 보이는 거랑 조금 보이는 거랑 약간 보이긴 하니까 못 잘 수 없지 못 잘 키우긴 했는데 내가 오늘 많이 저게 없는데 로드웨츠 같은 게 안 돌아가는데 어? 고마워 고마워 헬로우 헬로우 잇츠 미 잇츠 미 잇츠 미 잇츠 미 잇츠 미 스카르타 아이원 스카르타 아이원 스카르타 크러쉬는 진짜 아이원 스카르타 아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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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때문에 말하는 거야? 내가 욕때문에 말하는 거야, 내가 욕때문에 말하는 거야 욕때문에 말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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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사랑해 안녕하세요, 켄타큐 어디 갔어 왔어? 내가 켄다키지 않았어요. 맥 맥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오늘疲れた. 매일 아침까지 밤까지. 그래서 조금 더疲れ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뭔 소리야.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샤워샤워 가엘 뼈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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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세 번이랑 같이 갔냐고 나가나가 하지 말았나, 뭔가 맥 & 치즈는 어떤가요? 제 생각은 없지, 맥 & 치즈는 어떤가요? 맥 & 치즈는 어떤가요? 세 번이랑 귀여워 세 번이랑 귀여워 중국어 가르쳐요? 감사합니다, 왕 시원하고 왕 시원하고 그렇게 말해요 제가 지금 배고파서, 지금 배고파서 배고파서 다리에 있는 이유는 다음 주... 다음 주요일에 공연할게요 응, 인스타에 공연할게요 왜? 공연할거야, 알겠다고 안녕, 안녕 안녕, 안녕 VLIVE는 오랜일이라 할 수 없을 것 같다 안녕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세이마스는 세계 가장 귀여운 것 같아요 누구예요? 진아미 씨 진아미 씨? 언제 멕키스코에 왔어요? 싫어 멕키스코 싫어 사랑해 Hey Hey 미세를 유튜브에 인스타에 올려줄게요 해줄게요 너umed Roz military 공습에 미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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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맛있어. 미다라시 단과로 2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미다라시 단과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미다라시 단과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우측이 진짜 맛있어. 미호가 있다면 더 감사해요. 미호가 있습니까? 미호가 있습니까? 미호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본에서 라이브하는 때, 어떤 알려드리기? 아마 V LIVE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V LIVE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V LIVE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인스타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일본에 가면 FISTBUNK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나도 나도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가고 싶어요. 저도 harus 가고 싶어요. 하지만 가고 싶어요. 어떤 공간에 가면assa. 단계로 가면고 싶어요. 나는 남은 사람에게 가고 싶어요. 나는 화장실에서 가면은 제게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Alors은 기간에 가면 안전에도 불구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우와. 미소가 한 번에 가면ière. 그래서 제가 가고 싶어요.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었죠 여러 가지 인스타에 통해 보내는 이유는 왜?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쟤쟤? 쟤쟤 한국에서 9시 30분에 몇 시에 있는지? 9시 30분에 Q-디파이... 난 Q-디파이 없잖아 Q-디파이 너무 잘 모르겠는데 랩에 가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족 좀 아는데 친구들 조금 아는데 귀찮아 맞아 무슨 영어? 한국어? 일본어? 전부 다 똑같아 나 진짜 걱정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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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막히네? 근데 어제보다 안 막히네? 아니 기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Fistbump과 함께 라이브 할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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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음... 음... 죄송합니다 음... 음... 지금 스튜디오에서 엄청 연습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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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で行きたい場所は今北海道か北海道行ってなんか海鮮食べたいかも ベリーショートだからあのベリーショートなんだけど家戻るまでにやまではやるよだから車がもし込み始めたら 渋滞になったらも大変よ もうベリーショートじゃないよこれ 今だから言えばちょっとベリーショートにするんじゃなかったってタイトルを思ってる 今そこまでなんか道 ちょっと危うい 北海道もう寒い僕寒いの好きなんで暑いより好きです てかなんか涼しいとかよりだったら寒い方がいいかな 福岡来てライブしてください行きたいよ行きたいよ もう全国行きたいよ いやーここも誰が悪いのかわかんないけど 至極と増やしすぎだって僕は思います まあ重なっちゃったのがあれなんだけどね 来週なんか大会あるんだよ 大会で ライブしないといけないのにその練習ほとんどできてないっていう まあ結構完璧っていうレベルまでには今日やったけど 久々に見れて嬉しい ありがとう来てくれて本当に 噛み切る予定ある水曜日切るかな 渋滞はまれ やめてやめて疲れてるから家帰りたい 野良猫この前捕まえたんだよ よく捕まってくれたね てか捕まえたってすごくない 私寒いのやだ 寒いときは人と人がくっついてても いいじゃん 暑いとき人と人くっついてたら あれこれ僕だけの意見かな 嫌なんだけど 嫌っていうより汗かくからなんかうーんってなっちゃう 気使わないといけないし でも YouTube配信しないしないかな わかんないなんか でもまあサクッと優勝してきます 兵庫にも行く行く行くよ 機会があれば全部行くよ さあめのリングジュースピーク? I speak 3 How are you, Sema? How are you, Mr.Sema?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I'm feeling good I'm feeling good Everything's okay 顔全然見れないね Everything's okay baby I want to speak Japanese, it's okay That's not okay カッカッつってありがとう本当に言う 優勝確定で優勝できなかったらまあいいや まあいいやって思って優勝できなかった そりゃもうシャアない ただサクッと優勝するから大丈夫 How was... Are you mask? Yes, I'm in mask How was weather? How was weather in Seoul? Semaさんちょいちょい日本語真似してる本当可愛い いつも真似してる 家やったらドラシメやったら使われる え、なにそれ? なにそれ? でも猫って結構気まぐれ多いから 気まぐれ 楽し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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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う、来週のライブめちゃくちゃ楽しみ Can you speak...Can you say something in Russian? I don't know Russian Russian Why are you in mask? ランスプリーチュー Why am I in mask? That's because I feel like you しかし マック美味しかった 美味しかったよ I miss you, I miss you too マックなんか久々になんか食べたかな 優勝したら毎日泣くね いやー僕多分涙出ないと思います 涙 優勝して当たり前って考えてる もちろん僕が上手いからじゃないよ もちろん みんなそれぐらい努力して それぐらいの なんか みんなそれぐらい頑張ったから 優勝して当たり前だと思う 当たり前 だからもう じゃない 優勝して当たり前だと思う 優勝して当たり前だと思う ありがとう 私たちとても好きだ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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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スパシーバー スパシーバーがもう言ったら? ロシアルで こんにちは そうか? ロシアルだったよね? 可愛い どっち? てかさ このコメントさ 自動でペーって流れてくれないんだけど どうするんだろう どうする? 優勝したトロフィーください 優勝したらトロフィーくれるのかな? そこ 多分なんか 賞金 賞金 なんか 1億ウォンとか 言ってたけど 1億ウォン 相当の賞金だから 多分1億ウォンではないかな 多分その賞金もらったら 多分それで 僕休暇いただきます ちょっと 休む とりあえず こんばんはお疲れ様です ロシアルさんお久しぶり ちょっと遅い 遅い サロンさん 何を言うのか? 賞金は多分もらったら 大体会社に行くとは思うけど まあお金じゃないよ お金? お金じゃない もう休みをくれ俺には お金じゃなくていいから お金? うん お金 そう 優勝あるから 嬉しい こんなんはプクシーシーゲル しゅうやじゅう たくしゅうやじゅう 日々日々日々? 正しい 日々日々? いやいや 日々日々日々 サンデー サンデー 日々日々日々日々 正しい サンデー夜日 おめでとう おめでとう 中国語を言うことができるのか? シェシェ オンシャンハ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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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オンライノーイズ ウォアイニー オンシャンハ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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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思うぞお休みください 本当だよ 本当だよ 休ませろ お休みみもないし 何が一番致命的かって ゲームができてないっていう ゲームできればストレスどうにかなんだけど 一応日本では何円くらい? いやまあ今の比率あんま分かんないけど多分 1000万くらい 総合1000万総合だから1位だったら 4000万ウォンくらいじゃない?もらえて 知ら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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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こじゃい!ゲームじゃい!ゲームしたいよ! ゲームしたいか? 久々になんか 久々に アツモリアってちょっと ヘキリだった 動物たちへ アミでちょっとペチペチ 殴りたい ヘキリだった 中国ここ上手? ね 1000万は上手なんだけど 僕は習ったこと一切ないんで 1000万もないんじゃない? そう今ないと思う 今多分 ガチで考えてやったら多分 980万円くらいじゃない? まさくん 眠たいです 眠いよそりゃ 今日だったら早かったもん 眠たいです 今日8時くらい起きて 今寝るよ ずっと仕事だったもん 今寝てます あなたは寝ちゃダメだよ 車運転中だから 出ます ダメだっつってたろ ダメだっつってたろ 出ます 出ます あ、寝たこいし さよなら さよなら ダドガチじゃなくな さよなら ダドガチ ゴール 天国に戻りましょう 一緒に? 道連れ? ちょっとそれ困るな あなた寝てほしくないんだよな 今 あーーー あーーー あつ森してる いやさ いつか なんか ね 任天堂のゲームとかで ね で みんなで遊べたらいいな とか考えてるんだけど 現実的に可能なのかどうかも あ、いや まさ いやいや スプレットン3がなわそう あら たされだ 3 ハイシガリオディンノ いぼんでもう セロンムギドなかったんで あつめ私がやったか ファイルなわさファイル ああ たぶん会社に大体行くから 僕のトリブはあまりないと思うんですけど いや あなたは 武器中に 何を最愛してるの? な? うん くんじょ ああ あ それがローラー? うん ローラー? チューン でも違う ローラーといてください ローラーが面白いな いやなんかさ あつまり子で ペシペシペシペシペシペシペシペシやってたら 何か起こるじゃん それを見てると面白い ねえ まだゲームしか勝ったの本当だよ スプレットンゲーム性てぎげ所で うわいや 明後は早港に出来取る事が奇跡 本当だよ でもその奇跡の理由も 水曜日に公開する 水曜日 うん malfeas よ あ ちょっと待って 제가 코멘트는... 여러분은 코멘트는 안 했었지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안 했었지만 제가 스윙을 때 너무 많은 코멘트를 했었었고 미안해요 미안해요 안녕! 너희도도. 너희도? 너희도. 좀 도와줘. 재밌게 부탁해 마사스 3시까지 오프할게요. 게임에서 어떤가 좋아해요? 게임은... 게임은... 최근에 APEX도 하고 있어요. 내가 시작한 APEX 레전드. APEX. 그리고 BALORAMPT. 10! 10! APEX! 그래서 APEXBOOT 바이바이 corps! fault! 今スプラス3熱い3ねなんか友達とか知り合いとかみんな早く帰んなよみたいなこと言ってるけど でもやる時間でよーって怒りたいけど我慢してる大人だから 考え方大人じゃないけど大人だから バイバイ大好きありがとうありがとう 知りたいもうもう投稿したいんだけどできないっていうこのちょっと分かってほしい この会社のルールってのがある 韓国も月日にバーガーがあるのない 英語で話してみていいよ 何を言っているの? マサー、私は何を言っているの? エペみんなやってるよね?エペ楽しいよ マック最近食べてないね マックって個人的にご褒美だからあれ あれ食べたらたぶん1週間くらい 胃もたれしそうだけど 秘密で教えてもしょうがないなーもう 実はとある とある方と一緒に 作業してるから ほぼみんな訴えたら見せてもらったら 잔인의 브이더? 고로시아 게임 우리의 차량에 앉아있어요 차량에 앉아있어요 지금 이 집은 날씨가 있는데 정말 나쁜 날씨가 많아요 날씨가 많아요 날씨가 많아요 날씨가 많아요 날씨가 많아요 날씨가 많아요 어떤 언어를 알아? 한국어, 일본어, 영어 한국어, 일본어 한국어, 일본어, 한국어, 일본어 한국어, 일본어, 일본어, 일본어 아마 인스타그램이나 K-POP에 계신 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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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렸어요 아니다 당신이 결혼할 수 있나요? 아니요 웃겨요 웃겨요 아니다 아니요 아니요 에피 에피 정말 정말 근데 하천 아니다 이쁜 저 저거 아니다 아냐 아냐 아니다 정말 그 아냐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ITT 명곡을 느끼고 있었어. 그게 정말 Psych? Psycho ür을 느끼고 아, 켜전ópter으면 아, Britney 그래도 물론 스트레스가 한 번 되구 동매 동매 포토가 될 부분은데 음, 그렇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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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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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근데 래스트는 모르겠지. 왜 게임을 하면 힘들어. 반대로? 뭔 말인지 모르겠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마스터, 내가 좋아해? 응. 왜 웃겨? 내가 웃겨. 아, 알겠어. 그 사람. 그 사람. 그 사람. 그 사람. 그 사람이... 옛날에는 카운퀴이 흘렸지만 지금 카운퀴이 흘릴까 생각하면 흘릴까. 아, 흘러. 힘들어. 힘들어. 아, 너무 힘들어. 저만 잘할까? 그래서. 아, 잘할 것 같아. 새우고자 줄래? 잘할 것 같아. 고속도로 한강도 주지 말고. 아니면 운전석 바꿔요. 이게 자동차, 테슬라예요. 기다리고 스파치키이잖아 스파치키 맛있어 또 계란 계란을 할 때 계란을 할 때 그것도 맛있어 안녕하세요 이탈리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겨울에 첫눈 같이 볼 수 있어? 첫눈 오면 방송 켤게 할 수 있으면 일본에서 안녕 러시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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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아 하리아왕 그대 하리아왕 그대 미국에서 안녕 알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virtual hug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하오는 이탈리에서 할로윈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맞더라구요 네 네 마사우 당신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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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에 가려고 하세요? 아니 저는 저녁을 좋아해요 우리집 고양이 추른을 좋아해요 저녁을 좋아해요 우리집 고양이 추른을 좋아해요 우리집 고양이 추른을 좋아해요 네 네 우리집 고양이 추른을 좋아해요 다운고무시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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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못하는거에요 아멘 네 resting돼요 너는ędr 어떻게 해? 핸드폰 멈췄어 어떻게 켜? 어떻게 켜